아 아 녹화 해야 겠다 버기버기버기멘 와 우아즈 두개나 길거리에 서있네요 에 하나 제가 탈거 같고 예 쟤 주죠 하나 쟤 주고 이쪽에 있나? 없어요 없어 집에는 없어요 아 이쪽에도 없네 잼토바이랑 다른 노래 거기가 원래 저게 없나? 클락션이 없나? 예 없어요 아 짜증나 저쪽에서 멈췄는데? 네 친구 친구 마저 왔나? 버기버기버기멘 빨리 와요 타요 쟤 총 쏜다 나 갈게요 루키 아저씨 아깝다 루키 아저씨 빨리 와요 나 타 얘 어딨어야 얘네 루키 아저씨 여기 여기 타요 타타타타타타 난 누구꺼 타라고 노란 핑 쪽에 있어요 아니 오바이트 아저씨 어디갔어 루키 아저씨 태워가야지 아 진짜요? 아세요 루키 아저씨 태워가야 하니까 바이트 아저씨 태워갈게요 살려줘 애들 총 쏘길래 겁나 도망갔죠 아 피 아저씨 여기 내려요 이 파티야 무슨 파티야 그냥 버려지네 어어어 잠깐잠깐만 아 이거 어제 그저께 보험사기 시키셨던 분이네 이사양반 이사양반 나 이거 소리 죽여야지 아 너무 시끄럽고 안들린다 이사양반 그저께 보험사기 시키셨던 분 아니에요? 얼굴 낯이 이제 아닌데요 저 모자 썼는데요 오늘 아 모자 때문에 그런가 낯이 근데 아 모자 써서 그래요 모자 써서 용이지도하구만 용이지도하구만 쏟 쏟쏟 쏟 제가 가시네 다음에 세워줄게 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다음에 세워줄게 세워줘요 보험사기단에 같이 안타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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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보세요들 사기라니 아 아니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는데 구원사기단에 아니면 겁니까 누가 누가 끼어들어요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는데 아 내가 우측을 했어야 됐어 누가 누가 끼어들었는데요 아 지금 말하시는데 우측에 지금 누구지? 누구지? 아 아 우측에 아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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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부터 갔다올게요 파격자 으흠 으흠 저기 갔다 또 지금 응? 응? 나 또 죽으라고요? 아니야 사라 그럼 나 나 나 나 나 나 우리 밖에 없나? 네 일단은 우리 그리고 자키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네 자 뭐여? 자기? 자기요 아무거나 오씨 와 이거 PL형이 제일 좋아하는거다 도스스 정답 들고와 하하하하 가방이야 가방 가시안대 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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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쪽으로 교회쪽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이쪽인데 카페쪽으로 카페쪽으로 달렸어요 저쪽으로 왔어요 아니 왜 여기 총이 없어 W방이야 네 맞아 이쪽으로 왔어요 빨간핑쪽으로 으악 개짜증나 변소에 변소에 오탄있어 와 변기 딱 위에 너무하네 잡으러 가야되는데 차가 안보이네 저 멀리 가는건가? 갔다 근데 갔어요 자키쪽으로 갔어요? 자키쪽으로? 우리 있는거 알고? 역시 또 우리가 무서운 줄 알고 나랑 눈 맞으셨어 나랑 눈 맞으셨어 저 AR 있으면 AR 제보 좀 와야 제보라고 와야 제보라고 엄프 밖에 못먹었어 엄프가 짱지요 카보팔 주워가라 합니다 네 아니 부스스 주워간다고요 아 왜 주워와 하하하하하하 나 가방도 없는데 지금 응 AR 덕수다 아 큰일났다 가방이 됐다 자 배율도 있고 아따 아 아 역시 배율은 뭐니뭐니 해야된 아이템인 배율이 짱이지 그쵸 아야 오예 엠포 왓더헬 왓더헬 뭐래 가방이 없어 가방이 없게 된게 자켓가서 쟤네들 죽이고 흘짓이요 엄마 흘짓이요 둘이 할리갈리나 해 그러면 어 여기 털리고 있는거 같은데 어 여기 털리고 있는거 같은데 초밥집 터신분 어? 전화 안되나? 아무도 없죠? 아 홀로그램이 안나오지? 유엔피다 하우칼 먹었어요 네 부스트 버려요? 네 버려요 니가 써 아 싫어요 아 아멘이 끝난거라 털어먹자 어 4배 좀 줘 4배 좀 줘 4배다 멍치지마요 진짜 홀로는 나 있는데 가방에 없죠? 배율 좀 줘 배율 좀 줘 또 없어요 어 레드하시다 어 홀로다 12K 줄게 5탄 좀 드셔주세요 저 60발밖에 없어요 저도 모아서 드릴게요 7mm 좀 부탁드려요 7mm 카우팔 여기도 있네 감사합니다 베다 필요하신 분 제가 홀로랑 바꿔드릴게요 네 앵글 필요하신 분 앵글 바이트요 네 앵글 바이트에요 네 7탄은 105발 먹어놨어요 오케이 교환 가능 교환 가능 감사합니다 5탄이랑 교환 1대 2 1대 2 비율로 오케이 괜찮아 1대 2야 68 콜 오우 여기 5탄 많다 이분들 지금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카타나는 느낌인데 지금 약간 카타나는 느낌인데 지금 아 배율이 없어 큰일 났네 여기 2랩가방 2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 난 3랩 나 1회 필요해요 아 3랩가방 벌써 드셨어요? 아 어 나 1회 필요해요 나 2랩 거북이 등짝 나이스 응 핑 좀 찍어줘요 나 너무 거지야 교회 옆집 핑 노랑핑 파란색 핑 파란색 핑 파란색 핑이 뭐야? 에? 몰라요? 뭔 소리야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지금 아가 들었네 또 그걸 레드다 낚으려고 하신 거구나 어? 이제 서벌이 다 털린 것 같은데 다 털렸어 다 털렸어 끝 초밥집 털었어요? 초밥집 누가 털었어요? 안 털었어 아직도? 안 털었죠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어디? 어디? 초밥집 노랑핑의 1층에 있어요 이랄까봐 뭐야 MC6 있었네 여기 MC6 못 봤는데 아 내가 탄만 먹어 왔다 개머리판 보신 분 개머리판 못 봤어요 개머리판은 못 봤어요 개머리판이 안 나왔는데 백퀵이랑 대용량이랑 순화 대용량이 있어요 혹시 카우팔 탄띠는 못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아 홀로다 여기 60발 60발 소염기 필요하신 분? 저요 소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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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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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퀵 필요하신 분 백퀵 소염기 땅으로 빠졌다 빠졌어 오탄도 안 보이는데? 오탄도 안 보이는데? 오탄도 여기 있는데? 아 찾았다 찾았다 홀로 찾았어? 아니 소염기 소염기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트님 갈게요 와 자키로 끝나 이번에? 자키 엔딩이야? 웬열 진짜 반갑네 아 찢어놨다 아 찢어놨다 여기 여기 백퀵까지 백퀵까지 떨궈놨어요 백퀵 저도 있어요 대용량판 창 SR 고정기 SR 고정기 네 저는 먹을 거 다 먹었네요 약이 좀 부족하긴 하다 저 구상 세 개 앵글 앵글 드셨어요? 네 저 두 개 두 개 하나 뭐야? 난 다른 게 더 웃겼어 방금 뭐예요? 뭔 소리요? 핏살이 나니까 핏 나니까 옆에서 웃어 자키 가야 되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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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왜 저래? 왜 저래? 제 머리판이 안 나왔어 아 씨 너 왜 그래? 왜냐구요? 왜일까요? 으아악 이분이 진짜 이거 아닌데 피엘링 옆에 타야지 손잡아야지 편집하여 로드킬 하려고 그랬구나 오우 멋있다. 어떻게 계속 일어나는 거. 어? 잠깐만 여기 차 앞. 어? 불 불 불. 어. 사람 있다. 이거를 버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시죠.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게 터졌네. 터졌다고? 네. 밖에 터졌어요. 버리고 갔는데? 여기 안 털러 왔는데? 누가 전화 와요. 왜 안 턴 것 같아요? 님들. 아까 걔네 자켓 가는 애들이 터뜨리고 갔나? 터뜨리고 간 건가? 어? 여기 안 털렀네. 군용 조끼가 있어. 털러. 내가 그 집. 아. 아닌가. 소염기 필요하신 분? 소염기 있네. 여기는 있어요. 저도 소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레벨 2짜리 빵탄 쪽도 있어요. 아. 아. 이 집. 이 집 베란다에. 네. 확인. 표정. 나 부대도 없었네? 피라자씨 이리 와봐요. 와봐요. 빨리. 왜와봐요. 구스를 안 먹을래요? 안 먹어요. 너 먹으라니까. 근데 나 어떡해요 구스. 피로도 없는데. 총 소리부. 피라자씨. 와 장난아니지? 어어어어 갑시다 어? 고라니 도마리? 어? 피에라 씨 옆에 타라고 옆에 같이 타고 싶으니깐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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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터트리는거 후진 후진 일단 자키를 잡아먹으러 갈까요 자키를 다음 자기장 보고 가는거 괜찮을거 같아요 강남이냐 강북이냐 자키냐 그 문제더라 지금 2배 필요하신 분? 왔다시 여기 나 4배율 필요 8각정 2층에 2배 버렸어요 나 4배율 필요 그러면 4배율 드릴게요 2배 놔줘 어딨어 2배 그 사이가 아 5탄 드릴게요 2배 뭐야 아베 또 없어졌어 줘요 2배 빨리 빨리 4배를 내려놔 2배를 먼저 줘요 내가 보기엔 낚시야 낚시 꾼이야 꾼 아니 내가 보여드릴게요 4배 있다는거 어 뭐야 왜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세요 어 뭐야 4배 어디갔어 보험사기신대 보험사기신대 4배 먹었어요? 뭘 먹어 먹었네 아 진짜 잠깐만 거짓말 안하고 저기 있네 2배달라고 2배 홀로 말고 소연기 필요 한분 여기있어요 여기 소연기 자키의 엔딩이네 오케이x7 오탐 부터 오탄 여기도 있어요 먹었나 만든다 잠깐만 일단 출판 5mm 여깄네 먹었나 보다 누가 아이 거짓말 내가 먹었어 먹었다니까 자기라도 치시니까 사람들이 다 못 믿어 혹시 물약 좀 남으시는 분 있나요? 저 335 335 112 112 2개 하나 감사합니다 335 나 진통제 하나만 줘 군사관 하나 주세요 진통제 하나만 그러면 저 223 저는 둘 하나하나 112 112? 냉동아 여기 하나 자 아싸 자 우리 뭐할래요 이제 여기 집 먹고 있죠 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고고 고고고 또 기름이 없어요 운전 누가 있길래 기름을 다 썼어요 어떤 바이트님 그러게요 어떤 바이트님이에요 기가바이트인가 기가바이트인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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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그대로 이끄다 올라가겠다 아 진짜 절질스럽다 아 진짜 절질스럽다 그리 봅히나 원래 올라간 거 동영상 보면 내가 너무 중심 같아 네 어 여기 건너편에 하나 왔어요 담벼락에 다시야 지금? 네 바로 왔어요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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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바이탈이지 발소리 발소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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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우 오우 바로 우리 있는 담더라 피엘님 여기 아니에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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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체에 우리 옆에도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 담더라 우리 뒤에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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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춧가루 뿌렸어 이 새끼가 피엘님 화이팅 다 죽였어요? 사망 아 나 고춧가루 내 소음기 어떻게 해 내가 먹어야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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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옆에서 튀어나오네 누가 먼저 누웠어요 솔직히 말해 바이트님 어떤 바이트님이지? 기가 바이트님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A.R. L.A.R. 소음기 B.L.A.R. 소음기 밖엔 A.R. 소음기는 없어졌네요 이런 그리고 어디갔지? 안보이네 본인이 차고있는거 아니?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난 아님 진짜 안보여 와 AK에다가 오뎅을 날아놨어 쌍오뎅이야 게다가 오 오뎅 오뎅 내 군용 조끼 누가 입었어 어 그러게요 진짜 소음기 안보이네 제가 먹었어요 말씀을 하신지 찾고 있었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5mm 탄 여기야 못됐다 님들 근데 이거 이 한놈 실체 어디갔지? 다 그쪽에서 죽었나? 몰아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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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5탄 470 어 벗어야 되겠다 자리가 별로 안 애매한데 좋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잠깐만 저 차 운전 좀 할게요 해변 따기면 안 되겠죠 엄? 염폐물 만들래 나 머리 밟히는 줄 어 여기도 시체 있었네 거울드 시체 있어요 여기 키트있다 뭔 키트? 아 힐킷? 네 의료용 키트 카고팔탄티 있는데? 나 이거 먹었어 왓더 아 나게 비회들 아직도 있는거 아니에요? 어? 우리 머리에 떨어졌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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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제가 644 있는데 필요하신 분 제가 다 긁어모았거든요 644 644 저 333 333 나 뭐야 드링크 하나만 뭐 됐어 힐키나 힐키나 이거 구상하나 드세요 오바이팅 오바이팅 아 네 오바이팅 힘들었는데 맹크 그쳤어 내가 먹었어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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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333 333 오케이 75 나무 뒤 로칼 언덕이죠 안 돼 확인 난 안 보여 기절 아 난 왜 안보여 난 왜 안보여 아 죽어라 엄청 꼼지락거리다 진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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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었어 우리 뒤 우리 뒤 다시 한 다시 한 두대 하나 뒤져버렸다 쏴야되겠 dont 아 안 죽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턱을 많이 모아놓은게 잘했다 턱을 엄청 많은데 막 쏴질 것 같아 안 죽었네 근데 우리 주변에 있을텐데 안 보이네 엄청 많아요 언덕 위치라서 안 보인네 쟤네들 안 보이는데 우리 SE 방향에 에어드락 확인했어요 쟤네들 어디서 오는거지? 우리는 아닌거 같은데 아까 75방향 그쪽 아닐까요? 오케이 쟤네들 두마리 언덕으로 올라갔고 한마리 언덕 밑에 있어요 확인 나는 보이질 않아 이쪽에서 이제 곧 올거에요 이쪽으로 한대 2방향에서 스크스 소리 기절 샷 나이스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다른 애가 죽인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씨 아이씨 그 2방향 아까 대네 네 75 어 이동해야되네 에어드락죠 우리 자리장 아이씨 우리 뒤쪽에 카고팔소리 우리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돼 앞쪽 차 어떻게 할까요 갖고가서 바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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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그로보단 퍼드락 하나 사망 전 어그로 끌까요? 샤로 어그로 안 끌어도 될거 같은데 바리게이트님이랑 나랑 뛸게요 네 아 지금 스쿼드라서 이거 차로 어그로 끄면 안되겠다 여기 언덕 좋네요 이 언덕에서 지금 뭐야 2방향에서 저 카고팔 날라왔어요 어 저기 보인다 어디 바로 사망 아 봤어요 하나 더 있어요 보셨죠 B 네 2방향 네 2방향 나무 뒤 한 대 나이스 나이스 잘 숨어있네 9명 네 여전히 한 명 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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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방향 누웠어요 저게 다시 일어났다 우리 우측 우리 우측 네 210 방향에서 총소비 총알 날라왔다 총알 날라왔다 둘에 맞췄어요 저 우측에 어 한 마리 더 갔다 길이 정면에 하나 150 우리 우측 아 안돼 네 아 양각 양각이야 피할 데가 없어 150방향 하나 양각이 심하다 양각이 심하다 잇따 엥 아